아 아 아 들리나요 들려요 들려 들려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녕 오 오 다행이다 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아까 처음부터 연결이 잘못됐었나 보다 충전기 꼽고 켰고 에어팟도 안 켜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can hear now I can hear now 오 아까는 계속 잘 안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화면이 반짝반짝 이쁘네요 누나 안녕하세요 Hello 화면 뭐예요 그냥 새벽에 할 때는 이렇게 음 얼굴 잘 안 보여주고 하는거라 아연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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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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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잠들지 않은 이유 음 자르려면 멀었어요 아연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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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노래 정말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연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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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고싶다고요? 안돼요 안돼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연님 코로나 조심합시다 그리오래 목소리 저도요 저도요 잘자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아요 우와 영국 영국 아 여행갔을 때 진짜 좋았는데 배가 있는 중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아니 오늘 TMI 오늘 TMI 음 한 3 4일 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뭔가 제대로 씹는 걸 먹었어요 몇 시에 자요? 3시나 4시쯤 자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왔는데 공연 보고싶어요 저도 공연하고 싶어요. 뭐하고 있니? 라이브해. 추울 때 견디는 법? 이불 속에서 안 나오기. 귤 까먹기. 수면양말 신기. 잠옷 뒤에 잠옷 뒤에 가디건 같은 거 입기. 24일 기다리는 중.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 당신은 머리를 그려왔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딱 종강한 날 밤 아연 언니 새벽 라이브 듣기 최고예요. 오늘 종강했어요. 축하해요. 떡볶이 매운 거 순한 거 중에 뭐가 좋아요? 순한 거요. 아 그 중간 거. 언니 이 시간에 노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물어보나. 노래 못해요. 다 자고 있어서. 잘 지내시나요?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니. 고맙습니다. 언니 저도 보아님 거 봤어요 방송. 핵. 저는 진짜 알람까지 맞춰놓고 기다리고 왔어요. 너무 좋았죠. 언플럭드. 코로나 너무 많이 심한데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다들 마스크 꼭꼭 끼고 다니고 어디 가서 벗지 말고. 턱스크, 코스크 안 돼요. 공룡 이모티콘은 왜 보내는 거야? 마스크 꼭 잘하고 다니세요. 네. 지금은 노래 못해요. It's too late. 이 필터 진짜 예쁜 것 같아.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너무 예뻐. 코로나 때문에 알바 잘렸어요? 아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속상하겠다. 자꾸 노래를 불러달래. 노래 안 돼요. 노래 안 됩니다. 별 필터 진짜 예뻐요? 네, 예뻐요. 아 완전 아연은이 새벽 라이브에 잘 어울리는 필터예요. 아연 누나가 더 예쁜 건 안 좋아. 감사합니다. I love you. 되게 해외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신다. 오, 와우. 언니 오늘 TMI는? 아까 전에 얘기한 건가? 지금 방송 얘기한 건가? 치킨 먹었다고? 치킨 먹었어요, 치킨. 치킨, 오늘 스케줄 갔다 와서 치킨 먹었어요. 노래 말고 음악은 안 되나요? 음악도 좋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아닌데 그런 걸 틀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시간이긴 하잖아요. 제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 팬분들 거의 없죠? 제가 기억하는 몇 분 계세요? 아, 배고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컴백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연은 유튜브에서 그릇 만드신 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너무 잘 쓰고 있고 그게 이제 한 번 나와서 한 번 쓰게 되니까 설거지에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그 그릇이 빠진 적이 없어요. 하이, 베이비. 중국어 공부 중인데 너무 어렵다, 저거는. 나 아직 한자는 못 읽겠다. 컴백 축하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좋은 모습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죠.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니? 아니, 볼 수 없어. 진짜 이렇게 라이브 하다 보면 생일 생일 축하해달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일이 똑같은 사람들이 다 내 라이브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생일이에요?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내가 본 것만 지금 4명이야. 안 자고 뭐 해요? 언니 목소리 짱 좋. 안 자고 라이브 하지. 그냥 컴백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오랜만에 내일 쉬는 날이라 자기 전에 라이브 찌끔 하다가 자려고? 어멍어스 게임이요? 그거 뭔지 몰라요. 아니, 누나. 저는 다음 주에 또 대학교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밥 잘 챙겨 먹으면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아연 요즘 영화 본 장르가 뭐예요? 요즘 영화를 진짜 안 봤는데 톰 앵크스 나오는 거 봤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펠릭스에서 봤어요. 올라! 저는 내일 대학원 면접이 있습니다. 어구! 아, 너무 주무셔야죠. 잠 푹 자고 그리고 아침에 든든하게 밥 먹고 준비한 거 잘 보여주고 언니, 저 1212 생일이에요. 스무살 생일이에요. 진짜구나? 뭔가 진짜 같아. 축하해요. 이번 주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월요일 날 시험을 잡았어요. 으, 교수님 가만 안 둬. 교수님 왜 그러시는 거야? 신짜오 오, 나 띠아모 아는데 띠아모 아, 그렇게 잘해보여요. 지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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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키 데스까? 아이, 겐키 데스. 코로나 얼른 끝나서 콘서트 보러 가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 아! 보미언니! 내일은 뭐해요? 내일은 쉬어요. 진짜 오랜만에 쉬어서 간만에 라이브를 해볼까? 하는데 많이 들어가시네요. 다들 안자고 뭐해요? 근데 진짜 내가 먹고 싶다. 다 왜 안자? 사랑한다, 누나. 고맙다. 하루에 진짜 그냥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하루에 보아 언니의 배러를 몇 번이나 부르는 줄 모르겠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치맥 듣고 다이어리 쓰고 있었어요. 오! 나도 오늘 치맥 뜯었는데. 너무 졸려요. 근데 다들 다른 사람들은 졸릴 시간인가? 이제 2시 다 돼가는데? 미국은 아침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아침이죠. 내일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만둣국!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이렇게 뭔가 말이랑 이 아이디랑 겹쳐서 나올 때가 있다. 이게 이게 왜 그러지? 전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는데. 아 핸드폰 바꾸고 나서 어플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너무 짜증나. 답답해 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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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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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데? 어? 새로운 노래 나왔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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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이 아이디랑 겹쳐서 다이어리 좋아해 봐. 네. 저 테일러 스위프트 엄청 좋아해요. 뭐가 답답했어요? 아니 그냥 어플이 이렇게 자주 꺼지는 게. 네. 되게 답답했어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Not yet. 윌로우라는 노래구나. 작년 2월에 MC 더밍스 콘서트 게스트로 오셨을 때 뵌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콘서트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콘서트에서 뵙고 싶네요.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활동할 때 음악방송 있으면 이렇게 무대에서라도 팬들 만나고 싶긴 한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힘든 것 다들 마찬가지겠지? 혹시 싱어게인 보시네요? 봤었는데 이번 주 거 못 봤어요. 스케줄 있어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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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좋아하는 노래는 카디건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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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버? 페이.. 페이.. 페이버.. 페이버? 뭐였는데? 페이버인! 음.. 언니 왜 안 자요? 잠이 안 와서요 카디건 이수 어메이징 그건 진짜 어메이징한 노래 너무 좋아 그 노래 응 그럼 내일은 푹 쉬실 거예요 네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예요 마트 가고 싶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늦게 좋으시는구나 2016년에 17시를 밤 7시로 읽었어요 누나 콘서트를 못 갔어요 진짜 싫어하냐? 진짜로? 진짜 못 왔다고? 오마이갓 어떡해 아연쩡 내일 점심 추천해주세요 꼭 먹을게요 어 음 카레 카레 어때요 카레 아까 만두국 추천해놓고 카레먹으래 아연쩡 아니 아연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본 팬 분이신가 해서 굿나잇 마이 베이비 굿나잇 굿나잇 그럼 한국어로 말할 거야 사랑해요 그날이 aşk 졸려 주면려 졸려 축하해 조렸때 가서 자야 해요 아연 언니가 음식 말할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거려요 그니까 나도 말하면서도 계속 이제 막 와 먹고 싶다 계속 이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잘 자요 언니 키포스타 나오신 거 보고 있어요 그거 왜 봐요 보지 마요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봐 I like shouldn't have more with Young K 어 그것도 좋죠 땡큐 요즘 제일 좋아했던, 싫어했던 거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누나 운전면허 있어요? 네 있어요 하이 인도네시아 팬 과불이 빠졌어요? 흐흐흐흐 아 케이파스타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어 I like magic girl 아 진짜? 그 마법소류 좋아한다구요? 1종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2종이에요 고니치와 어 기분전환할 때 뭐하냐고요? 음 집에서 뭔가를 해요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던지 뭘 만든다던지 곰방와 곰방와 나 전품 주두루루루루루루 그게 왜 고민돼요? 그게 왜 고민되지? 새 차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새 차가 아니어도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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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다 시계 바꿨다 시계 바꿨는데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김현식님 리메이크곡은 뭐 불렀어요? 힌트 좀 주세요 되게 재밌는 노래 불렀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재밌는 노래 사랑스러운 노래 녹음도 진짜 금방 끝나고 되게 재밌었는데 벌써 두시다 별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 나 분명히 피곤한데 나 피곤한데 왜 안 안 졸리지 피곤한데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언니 거기 어디예요? 제 방이에요 나중에는 낮에도 한 번 켜주세요 앨범 나오면 한 번 켤게요 너무 피곤한데 너무 피곤하면 잠 안 와요 그쵸?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눈이 빠질 것 같고 막 되게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이상해요 죄송해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건가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크리스마스 당일날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내가 노래가 나오니까 당일날은 뭐 가족들이랑 조용하게 보내겠죠?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혼자 파티 타임일 때가 있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혼자 파티 타임일 때가 있어요 그니까요 그니까 언니 목소리 너무 그리워요 조금만 참아요 언니 하이 우와 누가 나를 그렇게 길게 부르지 누가 나를 그렇게 길게 부르지 너의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가 어떠세요? 내가 좋아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에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 이거 방인데요 이거 필터를 끼운 거라서 언니 왜 언니 면허증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언니 라스트 크리스마스 한 번만 불러주세요 언니가 부르는 거 너무 보고 싶네요 언니가 부르기 언니가 부르는 거 너무 좋아 언니가 부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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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온도는 어때? 지금 온도 오 오? 77도라고? 아 화시 잠깐만 저거 시계가 이상하네 지금 77토라고 나오는데 근데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곡을 내는 건가요? 그때 내고 싶어서요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만 있어봐요 시계 좀 고치고 올게요 이상한 시계가 지금 어떤지 다운로드해야겠네 다운로드 25도 25도 아이고 아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네 저 왔어요 왔어요 저 왔습니다 I'm back I'm back 다 왔어 호잇 호잇쩍 다 엄청 나를 찾았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똑딱똑딱 올해는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연말 분위기가 덜한 거 같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는 크리스마스죠 시계 고쳤어요? 네 고쳤어요 아까 아 네 손가락이 안나오구나 아까 저기가 25도가 77도로 되어 있었어요 시계 되게 작게 나온다 자 다같이 시간을 보면서 라이브를 합시다 아유 아유님 왜 안 자요? 잠이 안 와서요 지금 12월인데 한 달 남았고 시간이 진짜 빠른 거 같아요 시간 찢어버려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크크크 좋아요 우와 이렇게 질문도 보낼 수 있구나 많이 바뀌었다 언니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싶어요 언니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싶어요 그 아 철 아 철 뭐였지? 그 드라마 뭐죠? 아 까먹었다 철인황후였나? 맞아 철인황후 철인황후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아직 방송 안하지 않았나? 내일 첫방송 아니에요? 굿나잇 네네네네네네네 언니 오늘 TMI? 음 또 뭐가 있지 TMI? 음 음 음 음 음 아 어제 무슨 서리태 콩물 그 가루 타먹는 걸 샀는데 맛이 없었어요 컴백 기대돼요? 예고나 선공개 영상 보니까 철인황후 커뮤니가 너무 기대돼서 엄청 내일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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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공개 영상 다 봤고 오늘도 TV에서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봤어요 이거 근데 라이브 1시간 하면은 자동으로 꺼지지 않나? 아 나 너 왜 맑았어요? 맛없다고 한게 맛이 없었어요 진짜 생각보다 생각보다 처음에 먹고 왜 뭐야 이랬어요 4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지 언니 그 시계가 둥둥 떠다니는 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 신기해요 저 시계는 제 방 TV장 위에 있는 시계고요 필터를 이 별빛 필터로 했더니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업데이트돼서 아 바뀌어서 안 꺼져요? 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아 꺼야 되는구나 아 1시간에서 4시간으로 바뀌었다고요? 오 그게 그 말이구나 내가 무슨 질문 해놓고 이게 답글? 댓글이 늦게 오니까 내가 바로바로 인식을 못해 미안 신기하죠? 예쁘죠?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답니다 부럽죠? 지금 내 방 습도가 44%밖에 안 되는데 옆에 가습기 틀어놨는데 왜 졸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동 우동과 이치방스키입니다 누나는 뭐하는 거야? 누나는 뭐하는 거야? 난 네 생각 흠 그래요 어 근데 지금 시간이 웃긴 게 내 핸드폰 시간에는 2시 18분이거든요 근데 저기 17분이네 아 시계 또 바꿔야겠네 귀찮네 외국인분들 외국인분들 반역기 돌린 한국어 너무 귀여워 맞아 진짜 귀여워 말투가 너무 귀엽죠 아 시계 한니 안 맞는 거 되게 거슬리네 몇 시까지 라이브해요? 일단 30분까지 해볼까? 19분인데 지금 이따가 시계는 바꿔야지 해 뜨는 거 보고 라이브 끄죠? 어? 괜찮겠어요 다들? 다들 살아남을 수 있겠어? 보아씨 공연 보셨어요? 완전 봤죠? 평소에 몇 시에 자요? 3시나 4시? 40분까지 하죠 아 그래요 좋아요 어제 몇 시간 해셨어요? 어제는 4시 반인가? 그 정도쯤 저거 봐 시간이 이상하다니까요? 내일 뭐하세요? 내일 쉬는 날이에요 아 시간 너무 바꾸고 싶어 바꾸고 오면은 또 다 나갈 거지 이따가 해야지 언니 일본어 말고 또 할 수 있는 J 외국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이 굿나잇 언니 MBTI 궁금해요 저는 INFJ입니다 시계 왜 저래? 왜 깜빡이야? 나 핸드폰 너무 뜨거워 꽃집 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연 언니 노래 들으면서 일할 거예요 꽃집 딸이에요? 꽃집 따님이세요? 너무 부럽다 저거 봐 시계는 왜 저러냐고 머리 반짝이냐고 오야스미 아니 지금 핸드폰 조금 만약 케이스 안 끼웠으면 내 손에 지금 나 손 디었을 느낌이에요 안 되겠다 시계 시계 고쳐야 돼 영어 잘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저 영어 못하는데요? 저 영어 못해요 아참 아참 아참참참참 잠시만 잠시만 이게 여지가 안 보여가지고 뭐야? 왜 이러냐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 진짜 이 시계 쿠팡에서 샀는데 너무 싸구려 샀나 봐 터치도 안 맞고요 이거 봐 나는 지금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충전하면서 라방하는 거 아니 충전 안 해요 지금 22분이지 23분 되면 23분으로 바꿔야겠다 시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네 22분으로 맞춰놨는데 뭐 좀 있으면 저기 뭐야 저거로 바뀌겠지 핸드폰 23분 돼도 얘는 22분이겠지 그냥 탈할까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지 23분인데 안 바뀌었을 줄 알았지 시계에 고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렵네요 누나 다음주는 선곡되게 꼭 이겨줘요 응원할게요 아우 그니까 나 왜 이렇게 그거 선곡되게 아우 안 보여 이제 23분이 된 나의 시계 아우 안 보여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아니 저거 산지 한 달도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또 사기가 아깝단 말이지 아우 고쳐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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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시계 때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 자야 하는데 아쉬워서 못 구겠어요 괜찮네요 우린 또 다음에 만나면 되니까 어서 주무세요 기계치가 아니라 제가 터치가 기계가 문제예요 기계가 기계치가 아니라고요 저는 기계 꽤 잘 만지는 사람입니다 온수매트 끌까? 너무 더운데 아우 마체도 25분 됐다 내 핸드폰 24분인데 괜찮아 일본 빨리 사는 거 괜찮지 좋아 그래 근데 지금 손에 들고 라방하고 있어요 시계가 잘못했네 아니 그니까 시계가 잘못했어 저기 시계 또 살까? 난 이제 그만 사고 싶어 시계만 지금 세 번을 샀나? 처음에 무슨 플립형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뻐서 샀는데 그게 건전지 밖에 안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가 나가면 시계도 나가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 그래서 이제 또 쿠팡에서 샀어요 그 다음 쿠팡에서 하나 샀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큰 게 와서 밤에 잘 때 눈이 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버리고 저걸 샀는데 저거는 또 내가 알람을 꺼놨는데 아침에 갑자기 알람이 울리... 알람 울리질 않나 내가 12시간제로 해놓은 게 갑자기 24시간으로 바뀌질 않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다이소에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사는 게 낫지 인터넷은 믿으면 안 되겠어 기계를 잘 다루지만 기계랑 친하지 않은 아연언니 정답입니다 현장 공연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어 아직 잘 못해요 되게 잘하는데요 지금 잘해요 지금 엄청 잘해요 다음엔 침대에 고정하는 스탠드 잘 손 아프게 되죠 그것도 제가 해봤는데 제 침대에 그... 어... 침대 헤드가 동그랗게 돼 있어서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언니 연기할 생각 있으신가요? 연기요? 어... 연기 너무 어려... 어떤데요? 아윤짱 하이 내가 그냥 볼륨에서 볼려고 했는데 보시면 되죠 저는 계속 볼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 볼륨을 눕혀 위해서 만나요 언니 언니 이거 내 방이야 필터에다가 시계를 띄워놓은 거야 어... 손에 땀나 이제 핸드폰이 뜨겁기 때문이지 시계 어디 갔어? 어? 시계 어디 갔어? 여깄다 목에 거는 스탠드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거? 방이야? 응 방이야 누워있어 해피가 지졌다 해피가 방금 띵 하고 지졌어 내가 너무 시끄럽게 말아서 그런가 나 말할 때마다 계속 그러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아연이 곡에 침곡 나오는데 진짜 좋대요 맞아요 제 신곡 진짜 좋은데 제 신곡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니 지금 베리도 베리까지 짓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잠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래 왜 저래 언니 혹시 혼자 사세요? 아니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뭐야 무슨 일이야 강아지 소리 들리죠? 아 이번에 이슈들이 왜 저래 아 이번에 이슈들이 왜 저래 아 이번에 이슈들이 왜 저래 가수들이 직업을 잃어서 잠이 안 와요 진짜 공감합니다 가수들이 직업을 잃었어요 올해 진짜 우리가 진짜 직업을 잃었다 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해피는 지금은 해피 심심한 게 아니라 가끔 저렇게 나와서 지금 내가 여기서 평소처럼 해피야 이렇게 하면은 다들 깜짝 놀라실까봐 조용히 하고 있는데 계속 짓고 있네 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 왜 저래 강아지 대 고양이? 당연히 강아지죠 되게 열심히 짓네요 아니 방금만 심했고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애들이 언니 알로이 메이크업 이뻐요 감사합니다 엄마도 혼나고 있어 애들 엄마도 혼나고 있어 태피양 조용히 해 태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맞아 나 따라서 발성 연습해 응응 왜 자꾸 초점이 나가지 왜 이렇게 짓는거야 진짜 눈치 보이게 개 개가 방에 지지면 귀신 보는거야 근데 그거 다 미신이에요 유나님도 댕댕이 키우시나요 유나언님도 키웁니다 까망이와 뽀와 까망뽀 시작 시계 왜 좋아니 까망이 numxt 티뚱이 당황이 주민가 주인 닮아서 목장잇 귀신나오라 니 뒤로 숨어? 애들 다 조그매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들만 살려고 괜찮아 내가 다 물리쳐주겠어 내가 귀신 따위 다 물리쳐주겠어 안녕하세요 안녕 튀겨줘야 돼 언니 건강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왜 아직 잠시만요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귀신이 없어 오 진짜요? 진짜? 아니 아연씨 요즘 노래가 엄청 늘었다던데 베테랑인데도 더 늘 노래가 있나요? 아 제가 베테랑은 무슨 저는 아직 한참 멀었죠 하지만 노래가 조금 는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라고 해줘요 자고싶어 안녕히 주무세요 가수들 지금 다 노래 전성기인데 아무도 몰라 맞아 맞아 진짜 아무도 몰라 아 어디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없어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너무 슬퍼다 라디오 다시 해주세요 두 분이 일단 그러려면 언니가 DJ를 해야되고 제가 고정기 수치로 가야되요 이금을 20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어느새 20만이 됐더라구요 갑자기 왜 이렇게 코막혀나 비염인가 내일 주말에 뭐 할거에요 동물의습 좀 하다가 오랜만에 강지를 산책시키고 그리고 집에와서 그냥 애들이랑 같이 낮잠자고 쉴거에요 참 심플하죠잉 그러다가 그러다가 심심하면 이제 제가 선물받았던 디즈니 스티커복도 좀 하다가 구몬 중국어도 좀 하다가 쉬고싶어도 쉬고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성격이 작은방 스튜디오 대기타고 있겠습니다 게스트 알시금을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동숲에서 만나요 네 동숲에서 만나요 그리고 구몬 중국어 몇단계에요? 저 기초인데요 저 발음하고 있어요 발음 하고있긴 한데 잘 안해오죠 선생님은 맨날 할 때마다 발음 좋다고 칭찬해주시긴 하는데 발음만 좋으면 뭐해 단어가 안해오지는데 머리가 니야 니야 엄마 니티팟 엄마 구몬 진짜 구몬을 중학교 때 아니지 초등학교 때 하고 안했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좋더라구요 그리고 요즘에는 화상수업이라는 것도 생겨서 아 나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고 화상수업이라는 것도 생겨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주 좋은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몬은 옛날에 학습지 똑같나요? 맞아요 맞아요 올인 걸려있는 거 맞아요 성인 고모 선생들이 젤로 극한 직업이라던데 맞아 그거 봤어 숙제 안하고 막 뭐 파쇄기에 학습지가 들어갔다고? 막 이러고 뭐 누가 다 씹어먹어버렸어요 뭐 이러고 그런 거 진짜 너무 웃겨 언니 언제잖아요 자야죠 좀 있으면 잘 거예요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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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띠뚜뚜 띠뚜뚜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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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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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갑자기 코맥겨 아픔하니까 코맥키다 아현님은 고문 선생님이 핑계대본 적까지가 없어요 맞아 맞아 숙제 다 했는데 회사에 두고 왔다 아휴 진짜 너무 진짜 극한직업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별의별 핑계를 닫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운동만 해도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안 가려고 그렇게 되는데 고문은 어떻겠어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나 꺼야되는데 5분만 닫게 5분만 일요일에는 뭐하실거에요? 일요일에는 개인적인 일이 하나가 있어서 거우만 하러 잠깐 나갔다 올거에요 아 코 되게 막혀 그 헬스트레이너분 버전도 있잖아요 냉면 2번만 먹겠다고 하나만 먹겠다는 상황 아 그래 아 너무 웃겨 She's turning Chinese 언니 저 크리스마스 네일을 했어요 어 진짜요? 봐봐요 예쁘겠다 근데 보여줄 수 없죠 하이 아연 대륙에 진출하시나요 중국어를 다 배우시고 아니요 그냥 공백기에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싶다가 갑자기 구몬이 생각났어요 하이하니 실컬이에요 물어봐요 잘 Sundered beau 잘 준 Oo 민이 저희가 pounds 땀띠띠띠띠띠띠띠띠 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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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늦게 왔어 우리 아연이 뭐 하고 있어? 수다 떨고 있어 꿈보여 궁금해서 잠이 안와 됐죠? 뒤도 뒤도 어릴 때 아 나도 너무 졸리다 갑자기 쓸쓸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45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겨울 뭐야 겨울 뭐야 겨울 언니 핫빵 갠춘 갠춘 핫빵 어떻게 하더라 핫빵 오케이 언니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 키? 어 됐어 나왔어 언니 어디야? 나 취리취리 취리야 취리입니다 어 언니 것도 예쁘다 우와 찾아보았습니다 맞아 비슷한 구두를 맞출 수 있네 우와 예쁘다 아아 좀 봐봐, 니가 어디... 아, 네 이쪽이다 히히 이 영화는 윤화 윤화, 윤화하이라는 뜻이래, 윤화 아, 네 안 잡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해 원래 저희 통화할 때도 말을 잘 안해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어... 이러고 저희가 막 각자 집 네, 각자 집이죠 각자 집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격리 중이지 그럼 어 격리 그만할 때도 됐는데 사실 사실 평소에도 격리 중인데 흐흐흫 서로 집에서 잘 안 나와서 서로에도 격리 중이지만 어, 혼자 엄청 격리해 흐흫 그렇지만 지금 지금 더더욱 당해졌습니다 아, 이제 코가 찔찔이야 하품을 몇 번 했더니 코가 꽉 막혀버렸네 기염인가 아, 미세먼지 너무 심하긴 해 어, 오늘도 진짜 심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어 일단 좀 따끔 따끔해가지고 아, 이거 이 밤에도 안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 그니까 어, 저희 전화통화 원래 여쭙지 마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못해 못해 큰일 나 우리는 완전 진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은은은 또 하나 딱 하잖아 그러면서 계속 계속 헛소리 일단 그의 문단의 도입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 안돼 안돼 아아, 절대 안 됩니다 아, 천천히 말을 해야 실수를 안 할것 같습니다 이게 버퍼링을 꽤 오래 걸리게 해서 말해야죠. 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욕하고 야한 얘기에도 눈 감아 준다는데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지. 그런 얘기 어떻게 해. 그치 남사스러워서 못해요.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나. 핫. 아 이거 되게 재밌네. 아 뭔가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 못 하겠다니까. 이상하게 아쉬운데. 어 그치 그치. 딱히 하는 건 없어. 어 그렇다니까. 그래 이렇게 댓글 보면서 그렇고. 그리고 요새 너무 밖에 안 나가니까 겁나 심심한데. 응. 하루 종일 아무랑도 말 안 하고 있다가 말하면. 맞아요. 그냥. 또 막 말 이상하게 꼬이는 거였지. 맞아 맞아. 이게 말도 맨날 해야. 맞아 해볼 때. 저도 잔다고.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얘가 렉 걸려. 맞아 렉 걸려. 진짜. 우리 원래 무슨 대화 해. 요새? 모르겠는데. 나도 회사 사람들밖에 안 만나서 모르겠는데. 나 요 근래에 누구랑 통화한 거 가족 회사 빼고 언니가 처음이야. 어 나돈데. 가족. 그치. 회사에 대표님 이사님 포함이니까. 아 유나 언니도 노래 나와요 여러분. 아 제 노래는 아니고. 제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니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김성호님이 뮤비에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만나셨나요? 아우. 부끄러워서. 제가 투파를 던질까봐 안 갔습니다. 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아 좋아하시는군요. 네. 언제부터 또 최애가 되셨죠? 어. 어. 글쎄요. 그 유령을 잡아라. 부터인 것 같아요. 아 꽤 되신 건가요? 네. 이번 입덕이 아니시네요. 이번에도 이렇게. 깊어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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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언니. TV다. TV. TV 켰어? 아니 지금 뭔가. 아니. TV는 안 켰고. 뭔가. 필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응응. 아. 잠깐요. 어. 필터를 안 바꿔도 되겠다. 엄리집 안 간지가 진짜 오래됐네. 그러게. 난 항상 여기 있어. 엄리집같이? 너도 항상 거기 있지. 항상 이 자리에. 그러니까. 오늘 노래 가져갔다. 바뀌는 게 없지. 엇. 쇼파에 앉아있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요? 지금 방금 일어났고. 유나 언니 서 있는데요? 지금. 저요? 저 약간. 지금 벌 선 자세 문제 아시죠? 그. 무릎 꿇고. 손만 들면 완벽. 아니. 아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벌을 쓰고 계신지. 아니 이렇게 뭔가. 몸이 긴장을 해야 너의 실수를 하는 거야. 흐흫. 아 너무. 그 막 신선기 보면 민호랑 피호랑 엄청 친하잖아. 근데 가끔 보면 막 나오더라고 아 저게 저렇게 일부러 내보내는 건가 했는데 조심해야겠네 그냥 조심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지. 아니 편하게 통화하세요. 저희 아빠 맘대로 통화하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조신하게 통화해요. 저희 조신하다고 밖에 소문 좀 내주세요. 저희 결혼 좀 하게. 일단 언니 먼저 가고, 제가 막내니까 나중에 가고. 비슷하게 가야죠.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아 그런가요? 저희 시집 좀 갈 수 있게 소원 좀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 시집은 고사하고 연애 좀 갈 수 있게. 연애를 하고 싶어요. 연애를 하고 싶네요. 일단 올해는 글렀고 내년도 뭔가 어렵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누가 안 돼 누나 내 거야 라고 했는데 홀릭스 나와 언디 안 되겠다. 아 죄송하지만 번거로우고 계속 여기 혼자 있으면 되나요? 아 너무 웃겨. 언니 반응. 아 왜 걸렸어. 곡도 쓰고 하려면. 아 너무 웃긴다.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봤자 못해요. 알고 있어요. 내 성격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냥 듣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죠. 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그냥 말로 할 수는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언니 나중에 학동 결혼식 하는 거니. 너랑? 학동이요? 어 사람들이 그런데. 어 하기 싫어? 너랑 지원이랑 셋이 학동 결혼식 하는데. 각자 집에서 해. 못 만나. 못 만나고. 영상통화로 축하해줘. 축하해. 와 이 밤에 185분이나 들어오셨네. 와 백절기들은 나 연애하길 바란데. 진짜요? 오 백절기들은 연애하길 바란다는데. 홀리스 정신 차려. 안 된대. 홀리스 정신 차려. 홀리스 정신 차려. 좋겠다요. 홀리스는 언니를 말릴 때가 아니라고요. 이러다 진짜 못 가면. 아니 그때 가서 막 뻥이야 이러지 마. 하하하하. 나 진지한 사람이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웃겨. 하하. 아. 결혼 부탁하는데 뭐야 개론 부탁한다니. 홀리스 결혼을 부탁한다는게. 결혼을 제발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건가? 마이 joined by스 정신이 이건 장난이에요 sort or that can't?' 이렇게 북에 시 MATE depending 너는 뭐... 빨리 갔으면 좋겠네. 어 문 Bigang consivo. 그럼 뭐 하지? 뭐 할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해야 되는데 각자 집에 있어 작업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까지가 100년이 걸려 하지만 우린 진짜 친해요 어 진짜 저희 만나지만 않을 뿐이 진짜 친한데요 어떡하지 만나는 빈도에 비해서 진짜 쩔진입니다 의심하는 분들 없겠죠? 저희 진짜 친합니다 서로가 좋은 만큼 집이 좋을 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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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지 마세요 만나면 작업 안하고 딴 길로 앉을 딴 길로 새죠 새죠 딴 길로 앉을 수가 있나? case 그치 네 늘 귀결되는 것은 사랑을 팔아 노래를 팔아 네 휒 사랑을 살 수 있구나? 안 될 거 같은데 parade 대화 못할 거 같아 안 될 것 같애 아 진짜 언니 집 야경 너무 예뻐 이게 약간 각도가 안 나와서 지금? 지금 창문에 딱 대면 이 각도가 나오는데 약간 좀 예쁘잖아 그래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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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약간 들고 있느라고 아 언니 핸드폰 바꿨어? 아냐 안 바꿨어 안 바꿨어? 응 이번에 컴퓨터 바꿔서 돈 너무 많이 썼어 그러면 안 되겠다 돈은 솟는 게 아니니까 맞아 아 올해는 진짜 너무 속상해 맞아 다들 너무 힘드시죠 진짜 맞아요 우리 모두가 되게 물론 일상의 감사함도 당연히 있지만 응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지해줘야 될 때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서로에게 더 좋은 에머지를 뿜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요 코로나 블루가 정말 생각보다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아연이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니 공연 1월에 하겠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연이 공연 너무 보고 싶은데 저의 위시가 있다면 2020년대에 위시가 있다면 백화연 정규 발매 기념 콘서트를 가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괜찮다 아 나도 정규 내겠지 정규 언젠간 내겠지 내가 너 이제 너도 10년 아니냐 아 맞아 너도 10년인데 10년이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만큼 오래 기다린 만큼 잘 나올 겁니다 정규 발매 기념 콘서트에서 아 진짜 아연이 디즈니 잘 어울리잖아 약간 엄청 서사가 있는 앨범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적극 찬성이래 완전 응 잘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아자아자 아자아자 귀여워 벌써 10년? 아직 10년은 아닌데 내년이 10년차에요 내년 10년이야? 어 미쳤어 아니 조그만 애가 케이팝 스타에서 막 피아노 치면서 하루하루 부르더니만 맞아 맞아 어느새 저의 언니가 되었습니다 아하하하 아기는 자라서 언니가 되죠 아하하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토리의 구성이에요 아 그래 블 Marriage 너무 좋아 아 진짜 아하 믿고 따라줘 아하 믿고 따라주십쇼 별가연님 진짜 기가 세시니 아하 저요? 여기 안 전 기 완전 역한데 기이이이이이이 어떤 기를 말하는건지 아 그니까 어떤 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가 세다니보다는 카리스마가 있지 아연이가 딱 간단해 카리스마가 있어? 강단이 있지 그치 그리고 아연이 말은 웬만하면 맞아 아 그 그건 맞는 거 같아 얘가 생각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니까 엄청 정제해서 말이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엄청 밀도가 좀 남다르지 근데 나 그거 되게 싫어 그게 싫어? 독침 이렇게 독침 도는 거? 아 그것도 그런데 뭔가 말 하나하나 할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거쳐서 하는 거가 응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좋은 건가? 나는 네가 신중해서 좋은데 그래 그래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게 나는 뭐 편하게 하면 되지만 그런 게 다 가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치 응 그건 진짜 그래 생각이 깊은 친구예요 생각이 깊은 친구예요 생각이 깊은 친구예요 아주 그냥 언니들이 기 때문이죠 언니들이 기 때문이죠 진짜야 왜 이렇게 MBTI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아연이 MBTI 제 동생이 맞췄어요 아연이 MBTI 제 동생이 맞췄어요 아연이 MBTI 제 동생이 맞췄어요 엄청 신기하지 맞춘 게 너무 신기하다고 진짜 오윤진이 진짜 작가가 맞기 맞아 오윤진이 진짜 작가가 맞기 맞아 대박 신기해 MBTI 공개했어? 응 말했어 인프제이 인프제이입니다 저는 NTJ예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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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봐도 봐도 내 성격 잘 모르겠어 노성투구에 그 MBTI 응 특징 인프제이 특징을 응 봐도 봐도 이해가 어려워 인프제이 특징? 인프제이 특징은 인프제이는 엄청 음 사려깊고 치밀한 사람 아니야? 그래? 선희의 오모자인데 응 되게 그런 감정적인 고미도 잘 되고 음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딱딱 맞춰져 있는 거 좋아하고 응 틀에 박힌 건 싫지만 틀은 만들고 싶다 응 타입 지 멋대로네 흐흐흫 지 멋대로라니 너 같은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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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흫 그런 명칭은 탈 기능으로 이해하며 더 쉬워요 어 아 뭐 직관 뭐 주관 막 그런 식으로요 음 감정형 아이는 내 향이고, N이 뭐였지? N이 직관이 아닌 어떤 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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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약간 더 조직적인 거였나? F가 그런 감정? 공감? 그런 능력이고 J가 뭐였지? J가 그런 설계하는 그런 건가? GANIC 하는 건가? 먼저 가자 그치 그치 신기해 좀 저는 NDJ인데, NDJ는 좋은, 막 엄청 선한 이미지의 인물이 잘 없더라구요 그래서 언니가 조금 속상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알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의 인물이 엄청 좋은 그분 아닌듯 맞아 아니야 두 분 MBTI가 큐트라면서요? 어 맞아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재치있습니다 아, 언니 오늘 브이앱했어? 어 아까 브이앱 했는데 응 주무시라고 자장갑 불러드리고 아까 작업실에서 곧 집에 왔는데, 막상 내가 잠이 안 오 그니까 자야 되는데 그니까 이게 에너지가 남는 것 같아 우리도 어 막 다 못 써 어 뭔가 노래도 막 하고 그래야돼 응 됐는데 와 원래라면 언니 지금 막 공연 준비해 한창 공연하고 있을 땐가? 어 어 이제 곧 하지 지금 엄청 예민할 타이밍이었지 원래는 그치 그치 막 물 닫아놓고 기도하고 십자가에도 기도하고 어 염불도 왜는 수준이 나나를 보내고 있을 때지 한창 맞아요 딱 전이니까 그치 그치 어 엔티제이 에너지 방향 앤 주의 초점 외부로 향한 어떤 말이지? 아 상황 파악하고 숲을 보는 편 사실 중시 계획적 어 저는 심리학 전공 대학생이 어 네 반갑습니다 흐흐흐 맞아요 인스타랩은 자주 하잖아 맞아 인스타랩 되게 오랜만이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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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흠 잠 잠 좀 깼어? 아니면 괜히 깨웠나? 아니 똑같아 근데 응 피곤한데 흐흠 흐흠 안아 그런 느낌 그렇지 맞아 맞아 진짜 눈이 너무 피곤한데 저는 이제 운동도 못하니까 맞아 나 밖에서 발레하려고 했는데 발레요? 응 응 오 그럼 단콘에서 발레 보여주시나요? 흐흐흠 호두까기 아연인가요? 백조의 호수 이런거 해야되나요? 아 백조의 호수같이 응 아니 진짜 그거 하니까 자세교정이 엄청 잘되고 으흠 그 속근육 장근육이 막 생기잖아 흐흠 흐흠 바르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흐흠 멋지다 하려고 알아봤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흐흠 그러죠 와 발레라니 띠도띠도 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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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들고 턴 가나요? 다리 다리 붙이고도 턴 못합니다 그거 뭐라고 하더라요? 그 뭐라 하던데 우리 신데리로 흐흠 아 맞아 우리 할 때 뭐 있었는데 아 뭐였지? 아 뭐였지? 이렇게 다리 뒤로 뻗는 거 아 뭐였지? 다 까먹었어 아 에이 진짜 어쩜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플리에랑 플리에 플리에 플리에랑 뒤로 발차기 뭐 뭐더라요? 그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치? 언니 그 아 뭐였지? 으아 모르겠다 으아 기억 안 난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난 대용 으흠 안녕하세요 제가 아베가형인데 으흐흐흐 다음 앨범 아트 발레 우와 오 예쁘겠다 약간 시야 콘셉트로 할 수만 있다로 하하하 시야의 그 꼬맹이 콘셉트로 어 발레복 입고 공주처럼 아 그 그 포즈 진짜 기억 안 난다 턴 한 거 뭐더라요 발레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스파이럴은 아닙니다 스파이럴도 있었는데 뭐더라 스파이럴이 있었어? 아 아니다 스파이럴은 자이로토닉이다 그거 아니래요 여러분 다시 찾아와주세요 이런 이런 발레 요구가 다 찾아와주세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맞아 그거야 그게 기억이 안 나 소리 나는 아아밖에 생각 안 나는 거야 트리플 악셀이요? 아 트리플 악셀이 웬 말이에요 아 진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정신 놓고 얘기하면서 정신 차리래 자꾸 혼내 진짜 웃겨 죄송해요 맞춰 봐줬어 맞아 맞아 아라베스크 트리플 악셀은 진짜 웃겨 트리플 악셀은 진짜 아닙니다 트리플 악셀 두 분 하신 적이 있나요? 트리플 악셀이요? 트리플 악셀이요? 아니요 트리플 악셀은 다시 뛰어놔야 될 것 같은데 트리플 악셀이요? 그건 못합니다 프로 위너도? 이건 뭐야? 아라베스크에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팟셀 뿔리에 팟셀 팟셀은 한 팟셀은 동작한 건 없었어요 음 없었구나 응 팟셀가 이렇게 팟 이렇게 걷어차는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무릎까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빡 위로 걷어차는 건데 어 다리가 안 펴지지 응 맞아 다리가 다 안 펴지지 다리를 피려면 상체가 앞으로 넘어가지 상체가 앞으로? 맞네 지금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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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목소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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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세를라 때 고생이 많았지 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 덕분에 아주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래할 때 감정은 실을 수 있게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디어 맞아 하하하하 와 이걸 이제야 다니니까 이런 느낌 하하하하 진짜 힘들었어요 하하하하 맞아 힘들었지만 아연이가 있어서 버텼지요 하하하하 내가 진짜 내가 언니가 있어서 버텼지 난 안그랬지 나 맨날에 벗었을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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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치마 겁나게 무거웠죠 하하하하 3kg짜리 치마 하하하하 그거 계속 입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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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오바야 개오바? 개오바 뛰어다니게 무리였어 그래 무리였어 이런 말 아무거나 하거든 욕 아니잖아 개? 개 싸움 이렇게도 하니까 응 응 맞아 이거 욕 아니잖아요 여러분 욕은 아니죠 진짜 침은 무거웠다 그거 무더회 할 때 이렇게 점프할 때 와 완전 물에 젖은 손 같잖아 뭐지? 나 대부분이 왜 이렇게 무겁지? 누가 나 끌어당기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왕자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 왕자들 어깨가 나만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엄청 딱 놀라거든요 저희가 진짜 많이 걱정한 엄기준 왕자님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진짜 아 기준 오빠 잘 지내시는 펜차우스 엄청 잘 지내시는 거 같아요 멋있는 건 아니고 아 진짜 멋있었죠 지금도 멋있으시고 우리 신뢰할 때도 멋있으시죠 맞아 맞아 왕자님들 다 멋있었어 다른 왕자들은 그래도 좀 약간 미안함이 돌한데 온기준 왕자님 어깨 올라갈 때는 좀 기준 오빠 죄송해 지효 아 다행이잖아 기준 오빠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휴 아연이는 산들이랑 많이 붙었지 그때 어 진짜 산들 왕자님 응 제일 많이 성남왕자님 성남왕자님 이셔가지고 맞아 맞아 성남왕자님과 성남공주님이여가지고 맞아요 가장 둘이 많이였던 그랬죠 일곤왕자도? 일곤왕자는 없었는데 일본 왕자가 있었나요? 아이 뭐지 그걸 몰라 와 신데렐라같은 연애를 꿈꾼다 응 응 응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겟 모르겠어요 wrestling 아 누가 개의 뜻을 찾아왔다. 신조어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야 뭐야 주로 청소년 앞에 붙여 사용한다. 의미는 아주 매우 같은 뜻이다. 아, very. 개. 응. 감사합니다. 신조어의 뜻. 감사합니다. 저의 편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어, 뭔가 나른한 얘기를 하고 있다보.. 나른한 얘기.. 나른.. 나른한 말투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른한 얘기. 어. 어. 이러다가 자면 아주 딱 좋겠네. 어.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는 거 어릴 때 입을 닦고 엄마 몰래 전화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가족들이 게임이 안 되니까 조용조용히. 맞아, 맞아. 이 버퍼링 오기 시작.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직 버퍼링은 아니에요. 저는 작업실은 아니죠. 엄마나 일을 시키려고. 셋이 신은 6분인데잉. 아까 5분만 합방한다 그랬는데. 맞아, 50분 하게 생겼어. 지금 이러다가. 나 반생이 생겼어. 언니 내일 뭐해? 아, 내일 뭐한다 했나? 나 아까 이거 물어봤지. 내일 뭐하냐고? 응. 안 물어봤어? 너 마음속으로 물어봤구나. 아,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는데. 진짜? 어, 물어봤는데? 어, 이상하네. 아, 내가 아직 이진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교신이 좀 실패했나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어. 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어, 내일 뭐해? 그래서? 나 내일? 나 내일 뭐하지? 나 내일.. 뭐.. 아, 네가 내일 뭐하는지 얘기해줬잖아. 너 내일 강아지 산책시키고 성인 공부하고 막 이럴 거라며. 맞아. 나는 일단은 일어날 거고. 어, 어헗허 cultiv어 try it. 청소를 하고 hin. 청소 할 거야? 우와. 이거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읽고 그리고 뜨개질을 하는데 어, 뜨개질해? 네, 이거 한 5년 전에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제가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를 떠주려고 하났던 시를 지금 찾았는데 그런 시를 하나쯤은 있지 하나가 아니라 깨틀 수 있는 양이 나왔어 이불이 될 것 같아? 될 것입니다 이불이 될 것 같은 지경이야? 이불이 되겠네요 나도 뜨개질하는데 어, 난 그건 쭉 그 뭐냐 직선으로 밖에 못 뜨겠어요 겉뜨기, 겉뜨기 나도 겉뜨기 안 뜨기만 해 지금 하는 거 그래도 막 동그랗게도 뜨고 베스트도 뜨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연이가 그때 나 목도리도 떠줬는데 맞아 그거 되게 중간에 구멍 뚫린 거 예뻐가지고 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로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거기 안으로 이렇게 한 쪽을 빼갖고 할 수 있잖아 응 꾸띠, 꾸띠 목도리 꾸띠 목도리 예쁘더라고 응 꾸띠 목도리 제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진짜 예쁘게 떠갖고 아 뜨개질에서 선물하려면 이 정도 정갈한 눈이 있어줘야 선물하는 건데 아니 그게 실이 좀 그렇게 예뻐 보여 음.. 실이 붉은 실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베베 꼬여져 있는 실이 아니라 뭔가 잔실이 많이 뭉쳐져 있는 느낌이라 진짜 나빠인 것 같아 아.. 아니야 잘 떠서 그래 예뻤 또 아 누나 이제 다음 남친 선물을 미리 뜨래 어? 괜찮은 생각인데? 그래 언니 언젠가는 한 번쯤은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럼 미리 와 미리 뜨는 거 생각도 못 했다 미리 뜨는 거 숙제 선물을 미리 뜨는 거 맞아 아직 없지만 미리 하는 거 그런 자세도 필요해 만난 다음에 만나고 막 마음을 열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응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응 아 이제쯤은 좀 떠도 되겠다 하고 시를 고르고 나면 응 배송이 오고 나면 응 그는 없지 그는 없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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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로 자기 딱 좋다 그래 지금 진짜 딱 자자 우리 우리 미쳤어 40통 정도인 것 같아 지금 미쳤나봐 합방을 이렇게 오래 하다니 와 근데 진짜 시청률이 안 떨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네요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여러분 다들 저거 하세요 조심하시고 안전하시고요 네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맞아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네 그럼 아연이가 혼자서 마무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시청자로 갔다가 네 함께 잠드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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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아연씨였습니다 네 전민아였습니다 안녕 네 네 자 이제 진짜 잘 거예요 저희 저희가 언니가 저도 자 내일 저희들의 죄를 또 다 말씀드렸고 하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턱스크 코스크 안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손 자체 씻고 그리고 음 집에서 눈을 깨서 따뜻하게 지리세요 다들 저 저 저 앉아요 안 잡니다 앉아요 네 네 지금 만족이면 곧 잘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히 좋으세요 잘자요 빠이빠이 안녕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kommen 고맙습니다